기어 타임즈 스트랜드버그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4연했고 오늘 오현입니다 늘 약간 4연에서 오현으로 올라갈 때 한 0.5점에서 1점 정도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스커드 시스템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면서 지난번에 프로그와는 달리 약간은 휴머나이즈 된 느낌 그리고 좀 인간미가 넘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전의 사운드들이 워낙에 뭔가 진짜 기존의 베이스들과 다른 미디 같고 씬스 같고 이런 톤들이 좀 느껴졌었잖아요 밸런스도 그렇고 사운드 자체의 깔끔함도 어떻게 보면 너무 깔끔해서 우리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우리가 뭐 일반적인 베이스 사운드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사실 팬더 사운드죠 그런 느낌의 그냥 빈티지 베이스 사운드의 영역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좀 딱 쳤을 때 어? 생각보다 되게 그냥 무난하네 일반 베이스 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 미실감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스트랜드버그 이제 프로그 치고 막 이러면 딱 쳤을 때 어? 이거 뭐야 이 사운드네 이런 느낌이 위화감이 들죠 그게 뭐 이상해서가 아니고 너무 뭔가 깔끔하고 정확해서 악기로서의 베이스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듣던 소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더 공감대가 형성이 쉽게 될 만한 사운드이기는 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4 지난 시간에 이제 평균 73점을 받았어요 73 저게 지금 보면은 가성비가 아무래도 이게 뭐 인도네시아 치고 3, 4배 거의 4배가 가까운 이게 가성비를 높게 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나마 이제 사운드가 괜찮으니까 가성비도 10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거의 뭐 저 정도면 맥시멈의 가성비가 아닌가 가성비 점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네 오늘도 아마 좋은 가성비를 받기에는 힘들 것 같은 게 가성비는 좀 네 385만 9천원 너무 비싸죠 와우 너무 비싸요 더 비싸졌어요 와우 이러다가 이제 400 넘어가잖아 그럼 이제 뭔가 이 심리적인 마디노선이 또 한 번 깨지면서 또 한 번 이제 가성비 논란이 또 수면 위로 나올 수 있죠 헤드리스 매니아들이 아마 400 넘어가도 이해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거 헤드리스의 유무가 아니고 원산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사실 USA나 다른 유럽 국가나 이랬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는 늘 뭔가 약간 그 가성비가 좋고 저렴하게 기타를 만드는 그런 기술력 때문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선호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게 이 가격이면은 이제 사람들 심리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약간 넘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인 리미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특징이 아무래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서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85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은 102cm 무게는 3.21kg 두께는 41mm 시비프라이 띠뚤레는 87mm 입니다 탑은 북매치드 솔리드 프리미엄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스웜프 애쉬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로스티드 메이플 렉에 시비플라이 카본파이버 레인포스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트링락스 헤드머신 그리고 그라파이트너트 네 그리고 스트링 스프레드가 36.3mm 인데 요것도 한번 재볼게요 직접 자 요렇게 쟀을때 48 나옵니다 48 요게 너비가 4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버드하이프 메이플 지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공열 반지름은 20인치 508mm 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33인치에서 35인치로 펜프렛이 펼쳐져 있죠 838mm에서 889mm로 넓어지는 펜프렛입니다 프렛은 24프렛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그리고 커스텀 노드 스트랜드 오디오즌 블레이드 노이즐리스 싱글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픽업 블렌더에 톤이 있고요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미들은 이제 위쪽으로 뽑으면은 400hz 미들로우가 되죠 미들로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db 밑으로 누르게 되면은 이제 1000hz 1키로 여기가 이제 그 미들 하이 대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db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랜드버그 EGS 랩2 피거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오연 위주로 들려드리면 되겠죠 네네네 액티브 상태고요 지금 EQ는 다 중립 상태입니다 자 오연입니다 와우 자 깔끔하네요 깔끔한데 그래도 역시나 좀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에 우리가 얘기한 인간미라는 건 기존에 그냥 그런 일반적인 베이스들하고 교집합이 그래도 꽤 많다는 얘기에요 비슷해요 네네 자 앞에 피검입니다 네 이런 이럴면에서 네 자 뒤에 피검이요 자 이제 여기서 톤을 내리고 한번 해볼게요 액티브에서 네 뒤에 피검입니다 네 뒤에 피검입니다 자 앞에 피검이요 자 앞에 피검이요 الج coo 픽업 두개요 네 액티브 이제 패시브 자 앞에 픽업이요 자 여기서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톤 내리고 밸런스는 뭐 앞에 픽업이요 이거 톤 다 깎아는데도 이렇게 잘 나오면 오 좋은데 이야 좋은데 좋아요 미들도 하나 꾹 오연 한번 네 오연 한번 액티브 상태에서 위로 올린 다음에 다 올리면 이제 부스트 되는거죠 여기 지금 1000인가요 이게 지금 400 아 네 400이죠 컷입니다 밑으로 내리면 1000대요 이제 부스트 그 미들하이가 올라가는 느낌 로가 컷시키면 요렇게 됩니다 사연했던거랑 비슷한 톤으로 한번 슬랩톤 만들어 볼게요 네 근데 요게 자체가 조금 로가 없는거 같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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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로가 좀 네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밑단이 많고 그러진 않아요 네 로를 좀 더 올렸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isons 그렇 ly 자막 슬 subtit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롤 너무 좋은데요? 묵직한 저음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메탈 메탈은 저희가 이것도 2로 달릴래요? 2로 가요. 2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2로 가요. 2로 가요. 2로 가요. 2. 3. 4. 4. 5. 5. 5. 5. 5. 5. 5. 5. 5. 6. 6. 아 이거 신난.. 아 이거 확실히 오현의 그 존재 유무가 활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얘는 강하네 오현. 네 기본 톤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오현의 존재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로우 조금 올리고 약간 이펙팅하고 이러면은 또 역시나 깔끔한 밸런스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그런 악기로 느껴지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큐가 그렇게 또 좋으니까. 자 그럼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AI 플러스 휴먼 아이저 형! 네. 간단하게 하시네요. 저는 스트랜드버그의 인간미 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스트랜드버그 인간병기 이렇게 해드릴게요. 인간은 인간인데 그냥 인간은 아니네. 마지막 연주한게 조금 됐어요. 인간병기. 기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인간병기는 되는 것 같아. 미치겠다. 아 이거 오연 사운드 좋은데? 자 특허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채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0 이게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는 1점 오르고 가성비는 1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유저빌러티 편의성과 디자인은 동일해요. 16, 16 해서 총점 72점. 결국에 총점은 같습니다. 승채씨는. 저는 사운드는 2점이 올랐고요. 그리고 가성비는 제자리입니다. 31점, 11점. 그리고 편의성과 디자인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17, 17. 총점은 76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4점. 지난 시간에 73이었는데 74로 1점 올랐어요. 평균. 어쨌든 70점 때 이제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꽤 괜찮은 기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스커드 지금 기준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 70점만 넘어도 어 이거 괜찮다. 이 정도의 느낌이고 80점에 가까워진다? 이건 대박이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고 한 60점대 초반 정도면은 뭐 그냥 이 가격에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60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아쉽다. 이거는 좀 뭐 가성비나 뭐 이런 건 좀 문제가 좀 있다.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될 정도까지. 50점 밑에로 가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50점대는 뭐 딱히 강춘은 아니야. 그거 굳이 살라면서 사. 뭐 네 돈이지 내 돈이지 뭐 이런 느낌이 50점대가 아닌가. 50점 밑에는 다시 만들어주시죠. 50점 밑에는 다시 만들어야죠. 50점 밑에는 나오면 진짜 엄청 욕먹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70점 때 중반이면 정말 준수하게 잘 만든 기타 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보후된 베이스 오리지널 4와 5 73점, 74점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네 오늘 스탠드버그 오리지널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승채씨와 함께 재미있는 기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베이스도 뭐 여러분들 혹시 스쿼드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여가 있으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스쿼드 리바이벌 특집 같은 데서 또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inated井 아 kon Metات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popComComComComComCom